예수는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00년 전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주시는 그 파워를 그 은혜를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해 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주로 알고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은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죽은 것은 너무나 큰 셔크가 되었고 그 놀라운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허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에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류를 발라드리려고 그것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먼저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또한 부활된 모습으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과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온 나라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소식 무엇인가 희망을 붙잡고 소망을 기다리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무나 애타고 심란한 우리의 모습을 좀 감출 수가 없는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부활주일 첫날 부활주일의 첫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였는가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는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너희는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인들은 지금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들에게 오시어서 주시는 말씀은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오늘 법문에서도 5절에 보면 천사가 제일 먼저 주님이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 무서워 말라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왜 무서워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시신이 지금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에 근심이 있었던 것이고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무서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울 필요 없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좀 제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보기 위해서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의 이 부활사건, 첫 부활사건이 이 네 보금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네 보금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보고를 이 기사를 전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날 아침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인들이 그날 아침에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한 무덤은 동굴이었어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땅에 묻히는 것처럼 흙에 묻히는 무덤도 물론 있었지만 특별한 자들의 경우에는 동굴을 특별히 마련하여서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모시는 그러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데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데인 요셉은 그 당시에 의원이었습니다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밀히 따랐던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 들러가 날까봐 그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정말 그 담대하게 나오는 아리마데인 요셉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정성은 자신을 위하여서 마련했던 이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겠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정자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이 이 동굴 무덤에 모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동굴 무덤을 향해 여인들이 가고 있으면서 큰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 동굴 앞에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바위를 누가 옮길 것인가 보통 그렇게 큰 바위로 입구를 막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가 한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메시야로 보면서 따랐기 때문에 로마 위정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라는 자가 죽었지만 그의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수 있고 또 요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입구에다 큰 돌로 막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돌을 옮겼을 때 오늘 마태복음 기사에 보면 지진이 난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느껴졌다 그렇죠? 천사가 와서 이 큰 바위를 옮길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지진처럼 그 지역에서는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했던 로마 군인들은 겁에 질리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의 죽을 자처럼 완전히 겁에 질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도망친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여인들은 이 돌을 누가 움직일 것인가 근심하면서 왔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돌이 입구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옮겼는지는 모릅니다 로마 군인들은 없고 돌은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 안에는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청년들과 같은 모습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하고 요한복음서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찾을 수가 없는 주님의 시신인 것을 보고 여인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천사가 메시지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너의 마음에 근심, 걱정을 갖고 이 자리에 왔지만 그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우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실상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실상, 여인들의 경우에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분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절망스럽습니다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면서 향류를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실망과 두려움과 함께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던 여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던 것이오 그들은 근심했던 것이오 두려워했던 것이오 이것이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실상 위에 있는 또 다른 실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만 목격할 수 있는 더 큰 실상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육안 앞에 보이는 것은 죽음뿐이었고 육신의 눈 앞에 보이는 목격하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과 사망뿐이었지만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실상 그 위에 더 찬란하게 보이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1절에 이러한 그 모습을 가리켜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 실상 더 확실한 실상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사망 절망 아픔과 두려움이지만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실상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의 소식 뿐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그 증거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마 더 이상 울지마 이제는 일어날 때야 무서워할 때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실상이 사망 번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증거가 우리 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의 외아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고 본디오 필러드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하나님 우편의 안지사 전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주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믿고 죽은 자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 앞에 보이는 목격할 수밖에 없는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새로운 실상 새로운 증거를 내가 목격하며 붙잡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사망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시어서 다시 사신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오리 코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전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자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모든 복음이 끝난 것이라면 그 예수님을 연민의 대상 그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 추모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따를 수 있는 분은 결단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절망하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사망이에요 절망,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주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것은 압도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압도적인 인간의 마지막 원수가 되는 사망 인간의 인류의 마지막 절대적인 적이 되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과 두려운 자리에서 남아있을 필요가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생명과 확실한 소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그날 아침에 주신 메시지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였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는 누가 보금 기록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금에서 그 천사를 통해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시신이 어디 있느냐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그분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인들도 그것을 막연하게 듣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확신으로 붙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의 살아계심을 막연히 알고 있니? 어중간하게 알고 있니? 알성달성하게 알고 있니? 그런 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살아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보는 그러한 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은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니까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겨났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생명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많은 것을 설명해도 어떻게 시작되는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만 빅뱅으로 어느 한순간 그냥 뻥 터져갖고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빅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말씀하시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다 이게 뭡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사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이면 끝이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그 순간인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남아있지 않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것이 말씀은 또한 무엇입니까?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기라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주의 말씀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을 전달받았던 자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좋은 소식이 되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들려지는 복음이 믿음이 되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2000년 후에라도 주님께서 그때까지 다시 안 오시면 2000년 후에라도 똑같은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주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에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진리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이 진리만큼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진리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 남아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예요 말씀은 또한 무엇입니까? 말씀은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마귀가 무력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악령들이 떠나갑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시험하러 왔던 마귀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당신의 이름과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악령들이 악한 귀신들이 완전히 순복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악한 모든 영들을 지배하는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이 권세가 있는 말씀, 영원한 진리가 되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되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일어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징조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에서 재속 들려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도바오리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는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예수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 예수는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며 예수는 성경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비롯된 확실한 진리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예요 여러분 천안문 광장에 가보면 중국 베이징에 천안문 앞에 한 빌딩이 있습니다 마우제동의 시신을 누워있는 그러한 영묘가 있는 시체가 있는 영묘가 그 옆에 한 빌딩에 있습니다 근데 그 빌딩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너무나 놀래갖고 이 줄이 매일 일어나갈 때 365일 저렇게 매일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죽은 자를 보기 위해 죽은 자마우제동을 보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줄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죽은 자를 보기 위해서도 저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북한에는 김일성의 영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묘에 들어가면 얼마나 분위기가 이 엄숙함을 지나가지고 우울하고 무겁겠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한 죽은 자를 그렇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매일 쏟아붓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러나 우리가 보고 따르는 예수는 죽어 누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누워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시신이 없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석가도, 모하모드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세상의 어떠한 지도자들도 죽고 묻힌 곳에서는 그들의 시신과 뼈와 DNA라도 샘플이라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피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예수교를 한 번 없애보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판을 치고 노력을 했지만 한 가지 없앨 수가 없는 증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오늘까지도 왕성한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뼈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DNA 샘플이라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왜 찾지 못했습니까? 그는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묘 앞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울한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울한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치유를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날 들려진 말씀은 가서 형제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가서 형제들에게 알리라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좋은 소식은 전해줘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알려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좋은 소식이니 알려야 된다 그들이 알아야 된다 하고 주님께서 그 아침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원수가 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메시지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이 침몰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다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중요성 한 생명의 중요성이 아닙니까 한 생명이 남아있다면 한 생명이 그 침몰한 세월호의 에어포켓 속에서 남아있다면 그 한 생명을 위해서는 끝까지 모든 것을 통원해서 재정이 어떠하든 얼마나 많은 그 비용이나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든 한 영혼을 위해서는 마땅히 모든 것을 통원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기 위해서이다 당신이 오신 미션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먼트는 확실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기 위해서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하여 그를 찾아서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이 아비의 마음 여러분, 이 부모들이 이 진도 앞바다에서 갖고 있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아픔 이 부모의 마음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거기서 고개를 돌리시고 그를 완전히 저버리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주시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예수님의 패션입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 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어서 사망이 쏘는 침을 사망이 쏘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질문형이죠 질문형 왜 질문형입니까 대답이 너무나 확실하게 노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없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없다 너무나 확고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형으로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압도적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사망에 한 번 쏘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사망이라는 쏘는 그 힘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사망에 쏘는 것을 자신의 몸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 벌침이 벌침을 맞게 되면 심각한 아르렉이 반응을 일으켜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온몸이 굳게 되는 그러한 그 아르렉이 반응을 갖고 있는 아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데 잠시 조금 열린 이 그 창 그 틈을 타고 벌이 들어옵니다 아이는 패닉에 빠집니다 큰일 났다고 소리를 지르며 공포에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아빠의 손이 그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괜찮다 예야 괜찮다 그리고 아빠가 손을 펴서 보여줍니다 그 손에는 벌침이 꽂혀 있습니다 한 번 쏜 벌침 다시 쏠 수 없다 예야 너는 이제 안전하다 아빠가 대신 맞았다 너는 이제 살 수 있다 그 메시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과 온몸에 사망에 쏘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받으시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제함이 없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인류를 쏠 수 없고 우리 인간을 절대적인 힘으로 압도할 수 없다는 이 엄청난 좋은 소식을 우리는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 사망이라는 것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온 세상에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서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도 엄청난 치유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는 여인들에게 7절에 보니 예수님은 먼저 갈리리로 가실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리리로 오라고 하여라 왜 갈리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갈리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첫사랑을 나누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의 능력을 소명의식을 주셨던 곳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절망 속에 있었고 자신에 대한 절망이 너무나 그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리에 남아있지 않으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을 갈리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망가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리리로 다시 와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세워주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치료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의식을 주고 사명의 능력을 줄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먼저 갈리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망가진 모습으로 왔습니까 무너진 모습으로 왔습니까 건강이 무너져 있고 영성이 무너져 있고 가정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나의 절망 속에 아픔 속에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함 속에 우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갈리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면 망가진 우리의 모습이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올 때 우리에게 치유가 주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고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나라도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우리나라를 향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이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사망권세 지옥의 권세까지 다 미리 체험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며 슬픔과 아픔에 젖어있는 나라를 부르시며 그들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남아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울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망권세 이기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망권세 이기신 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찾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분을 확실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서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 좋은 소식, 귀한 소식 예수가 다시 사신 이 소식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망가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도 다시 일으킴을 받고 다시 치유를 받고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좋은 소식 우리가 먼저 만끽하고 온 세상에 알리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 진정한 소망 그리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